안녕하세요. 또또한 남자 또또나비입니다. 오늘 제가 퇴근을 하고 지금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군대에 간 것 빼고는 밖에 나와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때 일주일 정도 제가 이벤트 사는 에어비앤비에서 나와 산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 밖에 나와 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돈까스 준비 중입니다. 로또가 왜 돈까스 준비 중입니다. 일단 집이 더러워지기 전에 한번 새 집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약간 난장판인 것 같은데 거실 있고 통의 흔적들 내팽개친 침대가 두 개입니다. 저희 게스트가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놀러 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놀러 온다고 하면 여기다가 합방을 시켜야죠.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왔는데 오늘 하루 일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너무 빡이 많이 치시는 날입니다. 체력은? 체력은 괜찮아요. 컨디션은 좋은데 오늘 너무 빡이 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짜증 났네. 운동을 치면 되겠다. 때려치고 싶어 진짜. 밥을 준비해 주는 또동이 약간 우렁각시도 아니고 또동이가 준비해 놓은 이 돈까스 또동이 귀여운 거 봐. 돈까스하고 초딩 같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작년부터 느끼는 건데 조금 건강이 뭐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체성분 분석 같은 거라면 인바디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도 분명 저는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수치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내 몸이 달라질 수가 없을 거 같은데 내가 과연 매일마다 운동을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했을 때 또동이가 제일 좋을 거 같아서 첫날 저희가 나와서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었어요. 헬스장을 등록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또동이가 몸짱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몸짱을 만드는데 실패하면 깜싸래기를 한 대 맞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 대 맞고 끝내기로 했어요. 일절이 몸에 변화를 보고 일주일 동안 뭐가 안 바뀐다. 그럼 이제 산을 없겠죠? 산 몇 번 없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뺨만 대 맞으면 현재의 우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넷 저는 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나이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30대 후반이고 날 조심하세요. 네. 근데 일단 그 객기 정신력이 미쳤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한 개를 더 당겨야 되고 진짜 힘들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한계점까지 위로 붙이는 거 그게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덟 아홉 열 형이랑 호주 갔다가 운동을 좀 오래 쉬고 처음 운동을 해서 너무 개운하고 힘들지만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제가 약간 귀여움을 어필하는 옷 같은데 모자까지 한번 써줘. 귀여움 장착 남자라고 운동도 잘하는데 사물함 라커 키를 못 돌려서 또 업업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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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주는 대로 그냥 먹기만 하지 내일 계획 빨리 보고 내일 계획? 형이랑 같이 기사를 합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난 몇 가지씩 밥이 되겠죠? 밥을 한 시간이나 쳐 드십니까? 시간이 아주 남아 도시네요? 스페치 다이닝 드세요? 음미하면서? 밥을 다 먹으면 밥을 다 먹으면 여전히 주시면 되겠죠? 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지 말고 응 오케이 알겠어 항상적인 걸 하시라고 알겠어 알겠어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 그러면 남들은 되는 사람은 엔진 두 개짜리로 살 건데 너는 평생 엔진 하나짜리로 살 거야? 가즈 라이팅 좀 내부 담보를 열심히 해야죠 여기 앉아서 봐도 여기 나 그거 웹캠 설치해야 될 거 같은데 어 해 형 진짜 해 어 해 그러면 오히려 더 극성할게 이게 실화입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친구를 좀 만나고 왔는데 이러고 자고 있네요 손은 또 바지 안에 들어가 있네 떠덩이 뭔데? 들어가서 자 저를 늦은 시간에 어디에 가냐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했습니다 앞으로 먹을 걸 잔뜩 샀거든요? 먹을 거하고 생필품 같은 걸 30여만 원어치를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원래 살던 집에 보낸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이 의사 뭐냐고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고 그래서 그거 챙기러 가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멍청하게 이 1시간을 넘게 보낼 생각을 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은 인간적이야 그래도 안 그럴 거 같은 사람이 허당이야 허당 은근히 허당인 점이 있어 안 그럴 거 같은 사람이 저희 엄마의 마음은 닭살면 감자와 키워드 자 이게 또동이의 꿈에서만 그리던 냉장고입니다 일단은 아 그것도 있네 이거는 냉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간식으로 먹을 북어 델리황이 있고요 닭가슴살과 베이글 베이글은 왜 먹는 거죠? 뭘 발라먹지 않는 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네 세금 낡은 건 플레인 베이글 뭘 안 발라먹는 안 돼지 뻔 그리고 이제 냉장실에는 타라라 이거 뭐죠? 랩러쉬에서 진짜 무슨 협차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단백질 단백질 음료 네 계란 네 계란 뭐 감자 샐러드 양배추 그리고 샐러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주문해 본 건데 여기 안에는 닭가슴살 생닭가슴살이 있고 쇼띠아가 없네 네 서운초 아유 몰라 푸링 같은 모든 게 신기한 진짜 나 오늘 충격은 거 같아 항상 저한테 있어서 서울에 대한 저의 인식은 일단 항상 놀러 왔기 때문에 놀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너무 좀 빡빡할 거 같아 그거는 안 하자 제가 먼저 구경하는 거 그녀는 안 하자 맛있어 우와 연기 아니고? 우와 우와 이거 하면 될 듯? 20미터? 응 한 줄 있지 개 귀엽네 뭐가? 여기 끼고 다니는 거 흐흫 판줄을 마치고 집으로 흐러 왔습니다 내일 주말 되게 들떠있다 직장인도 아닌데 주말에 뭐 하려고 매일 주말 같이 보내면서 내일 그래도 공부를 하겠죠 더 열심히 어 더 해야죠 무슨 소리야 지금 왜냐면 형이랑 거의 붙어있을 겹이거든요 그치 그치 내일도 일해야지 일어났나 그치 뭐니 바스에 있고 자 어제는? 형이 나 들어왔을때 자고 있던 것처럼 자고 있던거에요 음들이 간시대 간시에 양치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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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첫날 너무 놀란게 아침에 저하고 같은 시간에 기상을 물론 할 줄 알았어요 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환기하고 청소기 돌리고 제 아침을 진짜 챙겨주는 모습에 와 이건 정말 내가 꿈에 찾는 신모가 여기 있구나 나의 드림 신모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와 이거다 범죄자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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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내가 함박스테이크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저 함박스테이크가 진짜 고기가 아니고 고기를 다진거잖아 응 나는 고기 뭉탱이가 좋지 고기를 다진거는 약간 형 이것도 나랑 똑같다 그래? 나도 그래 함박스테이크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어 굳이? 어 근데 저거는 진짜 뭔가 불고이 같은 느낌의 약간 근데 저희 지금 이 한남동 한복판에서 꼴 완전 꼴베이 완전 그치꼴로 이게 한제다 아이가 다 유엔빌리지 사는 줄 안다니까 약간 잠옷 입고 약간 그 청남동 다니는 거 같아 어 잠옷 입고 신세계 비아이피 쇼핑하는 느낌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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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에일리 그렇지 샵 일삼 샵 일삼 되게 신기한게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팥을 아예 안 먹었거든 팥을 주면은 양갱 같은 거 절대 안 먹었어 어 근데 어느 나이가 딱 되니까 좀 좀 맛있는 거 아니야 맞지? 어 나 팥빙수도 안 먹어 팥빙수를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빙수 다 벗어내고 그러니까 설계에서 인점 육수 이러면 나 일단 떡 자체가 되게 맛있는데 그래? 떡 자체가 좀 더 카이 좀 더 카이 좀 더 카이 어 요스 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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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십니까? 네? 영화보러 갑니다 영화요? 네 누구랑 영화보러 갑니까? 여기서 맨탈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불은 왜 끄는데? 잘 가이소 저 쓰레기 갖고 가라 네 쓰레기랑 쓰레기 다시 나가겠습니다 욕보이소 형 우셨습니까? 아 저 벽돌이네 형 아쿠아면 아쿠아면 원팍 써? 나 웜도 안 봤어 원 보고 봐야 될걸?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 챙겨갔습니까? 아 이거 저 원래 쓰는 건데요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오늘 입술로 뭐 했습니까? 이거 선물 받은 거 창의 선물로 아니 이거 딱 봐도 발색 좋네 이거 좀 썼습니까? 아니 오늘 안 바르고 갔습니다 되게 뭔가 만족스러운 얼굴 같아 내가 생각하는 돈까스 1티어 아우 아우 내 표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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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네 옷 하나 골라도 이렇게 빨리 고르나 옷 하나는 그냥 다시 한 번 고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중 Old 호닝은 애플란트를 bolt 혼자 하셨습니다 Biraz 응 그 안 Allan 씨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아 Stafford 분당 번지점프 뭐 거슬딥니까 아 뭐 있어야 해 뭐 뭐 아니 니가 제안해봐 오케이 어 번쩀프해 오케이 OK OK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나태해진 내 자신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저한테 좋지 않을까 오늘도 운동 중 매일매일 운동 중 일주일에 6번씩 운동 중 요즘에 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운동의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살인지 나이살이면 살이 찌는 건가? 맛있어 오늘은 저희가 역대 최초로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손님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좀 주문을 더 해야 돼요 저희는 단백질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외부에서 주문했습니다 오늘 또 기름칠 좀 하겠네 오늘 또 또덩이가 먹고 싶다는 대방어를 제가 일부러 시켰습니다 뭐 방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 서비스가? 아니 집주인은 왔는데 인사 안 합니까? 저는 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이렇게 또 뵙네요 네 집주인들이 없을 때 제가 다 쓸 때 아 아니 이미 영상도 다 뵈가지고 그렇긴 하지 어 아니 근데 시행도 훨씬 나으신데 누구? 두 분 다? 어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자른 해부랍니다 2년 만에 머리를 자랐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오나의 박씨입니다 90온 95 95 91 92 92 여기에는 그냥 99 99 90 9 5 9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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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 실수 오늘 잘 준비했나요? 모의고사 많이 풀었어요? 네 하나 하나 풀었어요? 하나하도 돼?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거죠? 2시간씩 오답 봤어요? 아뇨 주가 시간 아니 형 말대로 공부하니까 시험 볼 때 진짜 바로 체크할 것들이 많아졌어 1초만에 그래? 형 이거 메우면 되겠다 하는 거 있잖아 약간 더 털릴까봐 약간 지금 아니 진짜로 약간 비기 맞추는 거 같은데? 아니 진짜로 토익을 벼락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동이는 저 토익을 벼락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그럼 줄까? 통한 쪽도 나눠먹는 또 또 브라더스 네 잘 준비 다 됐습니까? 잘 준비는 항상 돼 있죠 어 그 알죠 900점 또 안되면 또 번지점프 가야 되는 거 알죠? 그건 또 언제 약속해야 돼요? 했잖아요 약속 그 책 안 풀면 했잖아요 그 책 책이구나 맞네 좋은 꿈 꾸이소 예예 굿나잇 토익 뺄시 상풍로 귀파주기 하하하하하 만점 기원 만점이요? 저 만점 맞죠? 900점 못 나오면 집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마라 니는 노숙해라 서울역 가서 네 최선우 다하고 와 만점 맞죠? 가는 길에 계속 보고 듣고 저 만점 맞죠? 그럼 스카이드로 하면 더 깁니다 오 이거는 뭐 나도 얘기하겠다 나라도 진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가리 해버리 지갑 바로 안 들어오네 지갑 바로 놔둬버리는 정신머리하고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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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맞히자 가리 경제 경제 강제 여기 보시면 수미감자를 쪄야되는 타입인 m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서 곰곰밀양 수미감자 오늘 팔로워 수 몇명 늘었습니까? 오늘요? 오늘 한 20명 늘었습니다 시드니 영상이 올라가면서 20명의 팔로워 수가 늘었습니다 주로 팔로워 하신 분들 보면 다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거나 얼굴이 없는 계정 배 좀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저녁 식단인데요 닭가슴살 밥 또동이는 흰쌀밥을 선호하고 저는 현미밥을 선호해서 물건이 좀 있네 응 여기도 이거 이거 물건입니다 이거 이거랑 지금 이거 김가루 이거 두 개 없으면 우리 끓는 거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오마카시가 되고 있죠 방어요? 방어? 방어를 좋아했어? 이거보단 좋아하지 않겠어? 이게 어때서 아 이게 어떻다는 게 아니야 이거 보자라 그랬지 아니 근데 애초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식단을 주는 그것도 집들이 근데 솔직히 맛있잖아 이거 어? 야 나 점심 점심에서 덕타성살 돌려 먹었어 진짜? 좋네 아니 먹어야 돼 여기 보니까 닭가슴살 좀 먹어야 돼 일반 일반 가정집 뭐 이렇게 반찬 차라리 주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다잖아 아니야 일단 체인시켜줄거지 그냥 나중에 찍고 재밌겠네요 그러면 해도 네 저희가 이제 자취 챌린지가 이제 3분의 1 정도 남은 시점 네 다행히 방금 잠깐에 제가 기침할 때 복근이 살짝 보였거든요 방금 또 제가 맨날 바디체크를 하죠 네 어 근데 복근 지금 위에 두 다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37년간 숨겨져 있던 복근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도 터미러 진짜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하하하하 가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약간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또 이번에 또 영상 올라간 거에 또 또동이가 음원 편집하고 자막 작업을 또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편집을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인데 이 편집이라는 게 알바로 하기에도 되게 괜찮고 원격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또동이가 부산에 있어도 이 편집 관련된 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얘가 기술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제가 뭐 또 엄청 고객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또동이도 뭐 용돈도 벌고 저도 일손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뭔가 집안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는 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뭐 한다 해야 되지 이거를 음원 편집 음원 편집을 하는데 어떨까요? 그게 가능한 숙소가 있는데요 저도 우연히 찾게 된 페이퍼 박힘 지금 1분에 1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동이가 여기 서울 올라온 이후에 머리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돕수룩하다고 서울로 거짓 거짓 거짓인데 이렇게 잘생긴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살짝 비꼬는 것 같은데 안티 양성 제 원장님한테 특별을 부탁해서 오늘 저도 머리하고 서동이도 머리하기로 했습니다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어?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아니 그냥 전에 내가 원래 봤던 부산에 있던 선생님 부산에 있던 선생님 어 마음에 들어 응 뭔가 오늘 진짜 새로운 스타일 근데 나는 진짜 이것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 둘 다 너가 원할 때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거 완전 달라 어 그렇죠? 아이돌 같고 머리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면 안 되는데 어? 더 작아지면 안 돼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더 작아진다고 소멸될 정도는 아니야 하 저는 토요일인데 또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제가 단순 결혼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늘 또 축가를 불러야 돼요 아 제가 웬만하면 축가는 진짜 안 부르거든요 이제 뭐 가창력이 예정하지도 않고 늙어가지고 성대가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부담되고 떨려가지고 결혼식을 못 보겠는 거예요 축가를 부르면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워낙 제 진짜 베스트 친구이기도 하고 이게 은퇴부대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축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이제 가사 까보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는 서로의 대학에 가서 가요자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회자나 저기 있는 친구의 축가도 저희가 같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늘 제 옆에서 같이 불렀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부르는 거 같습니다 오늘의 마음 부족했던 내게서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의 보상이 될게 이젠 나만 그대의 보상이 될게 그대의 편이 걸어가요 지금 가사 5 destro 6 5 15 5 6 6 정답 이 4 나요 하여튼 다 잘 왔다 아무도 없나 여기? 아무도 없는 거 맞나? 오다가 갑자기 보여서 생각이 나는데 또 제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도 먹고 싶었고 아 그래? 흥미씨? 아 또 간식 먹을 타이밍에 딱 나와 맞나? 응 열심히 하고 있었어? 응? 얼마 남았어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먹는 점심입니다 점심은 마지막이죠? 그 점심시간 맞던 형 회사 가가지고 그 회사 직원들과 그 회사 총? 회사 단지? 그걸 풍경을 보면서 형이랑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거 여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달이 너무 빨라서 별로 아무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 뭐요? 집에 가게 잘 짐 싸기도 싫었어 내가 그 동안 운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뭔가 내가 요즘 운동 잘 먹고 있다 라고 느낀 지가 한참 됐는데 어 이 나이에도 내가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 하니까 몸이 변하네 라는 걸 느꼈다는 게 또 되게 크고 왜냐면 이제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관계없다 응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뭔가를 느껴가는 게 있는 거 같아 진짜 한 사람 아주 스타 다 됐네 아주 이거 지금 플랜카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자야겠다 그냥 아 세수 안 하고 어 야 자고 내일 엄마가 보여줘야겠다 그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책인 것 같아 확실히 시아가 좀 멀버린다 같이 가면 좀 덜어져 이제 원영어선 안 탑니까? 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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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수수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소동이가 여기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번 기회가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어서 부산에 있으면서 스스로 뭔가 좀 그걸 깨어나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퇴근하는 게 너무 더 신나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